안녕하세요. 채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피규어가 아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번에 비브르 카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셔가지고 추가로 올려달라고 했던 그러한 시리즈들이 많았던 제품인데 혹시 여러분 신비아파트라고 아시나요? 네, 신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상한 의뢰까지 하고 있는 추세라서 진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었죠. 진짜 한국 애니에서 인기가 약간 높았던 애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드라마로도 있었어요. 얘 외전 기억하리라고 해가지고 드라마로도 출시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만화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만화책으로 이렇게 호러로맨스 웹툰 드라마 해가지고 기억하리. 자,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자, 외전 기억하리. 자, 이건 드라마로 한 거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넌 대체 누구니? 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이 앞면 보면은 두근두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정지해 주시고 이 글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약간 화면 정지 되니까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자, 이제 한 번 안도 들여다볼까요? 자, 보여드리면 바로 앞쪽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리 같이 사진 찍자. 하나, 둘, 찰칵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요. 자, 보면은 이게 아마 강림이 같은데 강림이랑 하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션이 이렇게 떠있고요. 자, 한 번 넘겨보면은 여기에 보면 외전 기억하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뜨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귀신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박주민하고 주민 누나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최강림은 기본으로 나오고요. 자, 현우도 나오는데 현우가 원래 이렇게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네, 약간 약간 의외의 이미지인데요. 오, 약간 의외예요. 만화랑 실물이랑 다르네요. 이미지가 오, 약간 조금 더 애니메이션보다 약간 좀 더 3D한 느낌이 나네요. 자, 그리고 넘겨보면은 넌 대체 누구야 해가지고 이렇게 모션으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새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강림이의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드라마랑 똑같이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그냥 만화로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책의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다 묘사가 되어 있는 만화책인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가지고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아마 드라마 드라마에서 본 거랑 아마 99% 일치할 거예요. 뭐 아닌 것도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거 다 비슷하게 번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막 이렇게 막 내용물들이 막 이렇게 뒤섞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강림이 같은 친구와 강림이 친구와 하리 친구가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여기 여기에 있는 이 여자 아이가 가은이 같고요. 가은이, 하리, 강림이 현우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친구들이고 여기에 추가된 거는 바로 주민 누나랑 박주민이죠. 자, 이렇게 묘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 체육시간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이건 체육시간 같은데 이렇게 체육시간 하는 모습도 이렇게 있고요. 네, 대충 이렇게 페이지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나름 잘 만들어진 섬세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약간 넘겨보니까 주민이의 진짜 모습이 나오려고 하죠. 이게 주민이의 모습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 친구와 박주민이 인데 여기 앞에 있는 이 검은 옷 입은 친구는 강림이 여기에 있는 친구는 박주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박주민이가 박주민이가 들어간 결계죠. 네, 박주민이가 만든 유령 결계인데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아우, 나 저 그때 혐오스러웠어요. 되게 좀 뭐냐면은 약간 이게 혐오스러웠던 게 얘가 진짜 박주민이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일반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일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얘가 일반 사람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실체가 공개가 되죠. 자, 여기 타크서클 보시면은 아우 이 친구가 아, 유령 맞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부터 들기 시작하죠. 자, 이런 거고 자, 다음 쪽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자, 하리 가은이랑 현우가 쓰러져 있고 뭐 이런 페이지가 있네요. 자, 이런 페이지로 방글에 웃으면서 자, 이렇게 강림이와 하리가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 여기 에서 이제 아마도 승천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도 시나리오가 이렇게 떠 있고요. 자, 이 핑크색 글귀 이렇게도 묘사가 되어 있고요. 자, 솔직히 신비아파트가 책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뭐 기타 등등 유어 아동용도 있어요. 이것 말고 아동용으로 예를 들면 뭐 신비와 함께하는 수학여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수학에 관련된 거나 약간 공부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으로 번영된 것도 있으니까 아마 애들한테도 아마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마 좋은 책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렇게 떠 있죠. 이제 곧 있으면 다음 페이지에 승천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역시 신비아파트는 승천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떴네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의 원안이 풀리고 자, 이렇게 승천을 하고 있죠. 자, 약간 투명스름한 사람이 된 채로 승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승천이 끝나고 가은이랑 현우도 일어난 채로 같이 주변을 걷는 모습이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아마 연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여러가지 실루엣 여러가지 하이라이트 영상 이렇게 떠 있어요. 하이라이트 영상 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하이라이트 영상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강림이의 흑화 버전 뭐 등등 여러가지 적혀있는 페이지가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외전 기억하리 신비아파트 웹 드라마 툰을 이렇게 끝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시즌2도 있거든요. 네, 시즌2도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도 한번 해보고 즐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용으로 뭐 수학 뭐 그런거 알려주는 책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이플스토리 수학시간 이라던가 뭐 등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즘에 공부에 관한 거 나온 책들도 있으니까 유익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부 싫어하는 아이나 또 공부를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사줘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네, 제노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호러로맨스 웹드라마 툰 기억하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썰로 풀어보고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한번 간단하게 펼쳐봤는데요. 그리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책입니다. 이렇게 책으로 신비아파트가 나와줘서 좀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보는데 아마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뼈로록